한강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 하기 전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자고 너가 19학번이 됐어 니가 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대학을 가서 꼭 해야만 하는 게 뭐겠니? 뭐겠어? 공부? 아이씨 공부는 당연히 해야지 그거 아닐 거 아니야 너 뭐를 해야 돼? 앞으로 두 글자 뭐야? 연애지 그치? 연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? 나는 이제 뭐 대학에서 CC를 해보지 못했으나 어쨌든 너는 좀 해봐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